자 다 같이 뒤편 세븐틴 와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꼬릴 때로 꼬린 일들 주머니 없던 인줄 흰 뒤에 물을 묻을때 보통 가면 잔고가 없을때 이런 날에 맘 집 가게 요 앱 마트 맘에만 일어나시고 깜빡하고 수많은 것도 일곱만이 지나도 싶으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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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다 지금부터 하늘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가 싶으면 박수 박수 속속이 오리끼리 이 노래 내 끝이 아닌 첫 박수 샵샵샵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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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해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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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면의 나무말도 되지 않는 죽은이라도 기어는 수완무거 고기와 두루미 상정사장 통판사 이 노래가 있잖아 내가 닮아지는 기분 말야 그런대로 했는데 나 침묵이udi 이 노래 끝까지 쳐박수 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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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큼은 경기를 났어 입도 끝소리잖아 몇 시간동안 우리 몸을 뽑아 박수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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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화 한 번 해주실래요? 오다가? 야 그거 흘리는데? 자 한번 전화 연결해주세요. 여러분들 올 때까지 제가 또 해봐야죠. 자 여러분들 나 또 이 아이돌 되게 빠져있다. 이 아이돌을. 네 그거 2분 때 가도록 할게요. 진짜 일단은 좀 그래도 제 이미지가 변할 것 같아요. 저 남자.